터지면은 17성 쓰고요 22성 가면은 22정 쓰다가 해방하고 팔고 도전 아 여기 무기에 제가 1000억 정도 썼거든요 터지면은 17성 써야지 뭐 터지면은 17성 써야죠 어 나이스 어어 레전드 22성 박수 아 나중에 22성으로 1초 부공올테시라고 팔면 되겠다 오늘 되는 날이다 2초 부공올테시라고 1초 부공올레인 거비 거비 자, 뭐 나왔다 검은 콩이었잖아 흠 가나요? 설마? 처음 먹어봐요 거대형은 부와 아아 여러분이 아 예 아 가능 가능 바로 떨어뜨릴게요 아아 거대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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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